이 그림은 세상에 없을 무예요 이 무자가 특이하죠 5개예요 4개야 되는데 제 잠재인식에 5개 그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무자는 없는 거야 없을 무를 그렸는데 글자로 그 없을 무를 그렸는데 세상에 없는 글자 이 무예요 이 무를 통해서 없다는 것이 진짜 슬프고 서럽고 진짜 무시당하고 열등한 일인가 한번 알아보자고 그린 거예요 그냥 없다는 건 없는 마음일 뿐이에요 그냥 없는 마음을 붙들고 나는 없다고 나는 돈이 없다고 나는 인물이 없다고 나는 뭐가 없다고 하면서 슬퍼하고 자기 존재를 인정 못한 아가들이 이게 그냥 내 마음일 뿐이고 없다는 마음조차 있는 거잖아 없다는 마음도 있는 것임을 그래서 무와 이와 하나인 것임을 인정하라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무도 이렇게 당당한 게 없다는 걸 이렇게 딱 인정하면 그 존재 자체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만 인정할 때 모든 걸 다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그린 그림이 세상에 없을 우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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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감사합니다.